우리 회사 박성철 사장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0대한민국 CEO명예전당에서 동반성장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박성철 사장은 소통을 통한 전력ICT 기술협력선도와 동반성장 및 지역상생 확산, 판로개척과 성장지원 등 4대 전략 12개 과제를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대내외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선도한 점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거래 개선 노력을 통한 중소기업 권익 보호와 저가 계약 방지, 공정경제문화 확산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의 앞장선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CEO명예전당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로 국가 산업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지속가능 성장에 새로운 경영 비전을 제시한 최고 경영자를 선정하는 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